자, 이 그림은 엘리트예요. 엘리트 같다고 보이지 않나요? 냉천한 눈과 꽉 담은 입술, 그리고 머리카락이 확 매일 붙여서 흐트려 좀 합시다. 넘긴 머리 너머로 엘리트 현대인의 모습이죠. 마음을 다 버리고 나는 똑똑해 그거를 무장하고 나는 엘리트야. 난 이렇게 잘났지? 이렇게 우월감으로 무장하고 안경 너머로 응시하고 있는 가슴은 비고 냉정한 모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. 엘리트였어요. 엘리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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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트 엘리트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